이거는 새 이름이야. 거위, 따오기, 비둘기, 기러기, 딱따구리. 응? 직밭구리? 역시 음식은 손맛이요. 앙. 앙. 아주 남의 집에서 멜로디 찍는구만. 맛있어. 엄마! 직밭구리가 뭐야? 직밭구리. 뭐라고? 직밭구리는 참새 아주 친한 친구요. 하여간 남자들이다. 앉아! 앉아! 이것은 앉아! 앉아! 안 돼! 공유하고 지워! 공유하고 지워! 앉아! 이것은 내 명예가 달린 일이오. 이 놈 무슨! 안 돼, 안 돼. 안 돼! 안 돼! 비켜! 이것은 안 돼! 이 자식! 아니 어떻게 이런 소리를 다... 아, 여기서 뭐 하시는... 자기, 나랑 오늘 술 한잔 할래요? 안 됩니다. 어? 이게 무슨 소리지? 아... 진짜... 아아아아악... 아악- 127이상 뭐야, 뭐야 진짜 그리지 마 지우지 마 뭐야? 또 왜 이런 거야? 공유야 해줘 이기지 마 지잖아 인자 있다고 자기 나랑 친구할래요? 네? 자기 친구 없죠? 나도 친구 없어요 네 같이 좀 보자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 안돼 나한테 꼭 필요한 거야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있다고 뭐? 이거 봐 막 막 왔다 갔다 하잖아 내가 다른 걸로 꼭 구해줄게 울지 마 울긴 누가? 아 으악!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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